일단 쓰레 이 게임 왜 하는지 이건 대학살 가재 가지의 불량은 아니 가지 들고 죽을 수 있는데 왜 님들 가지 들고 안 죽어봄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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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가지 들고 죽어봤어도 중과로가 가지 들고 죽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. 아닌데 개많이 죽었는데 오쇼 아잇 깡 다 썼음 잡았다. 포인트 돈 주고 못사나요 엉엉. 아니 그걸 왜 사요. 오우 1 3 3 6 20용 오우 예 사락 체험판 무적 무적 바로 갈기는 거다. 오우 오우 백방어 오우 백방어 납부모발 홀라 Gobierno 시립 셀tur 나 태풍 육 Torres ete 계속 나와 지옥불에 불타내는 고통받는 라가블리 박채 마리 사격 컷 완타 새벽 1시에 가보징어구이 못참질 가보징어구이 퓨스트 실패 퓨스트 실패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몸통 빡치기 몸박은 아무튼 생성듬이기 때문에 딱히 넣을 필요가 없다 타락되면 내가 이깁니다 퓨스트 타락 왜 자꾸 나와? 야 체험판 말고 정식 버전 가져와 정식 버전 가져와 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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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필요없다 뇌물강화 못하는거는 조금 아쉽긴하네 엘리트 3마리? 블리트 포함 또 썩은 고구마한테 처맞겠네 뭐야 가리케이드 왜 이렇게 많아 뇌물강화 못하는거 뇌물강화 못하는거 아지아클한테 삥 뜯는 미친미 고접단 복숨이 아깝지 않은지도 복숨이 아깝지 않은지도 고접단 고접단 체력 1 슬라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100년 포즐 노스 압정 그래도 타격은 지워야겠지 슬라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앗 땅 몸풀기 대중 타격 과연 같은 거 주면 안 됨 과지님 감사합니다 과지님께서 허락하셨다 감사합니다 과지 이카 여기서 태양계 모양 옥수하는 거 아쉽네 교재 색깔 와 무료 마리케이든 완전 잔유물이네 과연 유물 좀 대단한 유물이 떠야되는데 아직 더 줘 나 대하나 더 줘 쁙알 땡끈 자자 아니 풀피인데 강워도 못해 가지가 나한테 준게 뭔데 쪼개내는 가면 에너지 음료 사교의 기사회생 이기사 첫 턴의 발이 떴는데 비카가 기사회생 써서 발이 태우겠네 사실 어떤 식으로 해도 깨기 때문에 서순이 불가능한 뭘 먼저 쓰든 깰 수 있는데 서순이 불가능해 서순이 불가능한 공격 카드가 너무 많아 소멸시켜 128방어 너무 낮은데 하지만 구사 공격력이 더 낮죠 안개돌 빠지옥 불 지옥 불 지옥 불 지옥 불 불 지옥 지옥 반응 정리 서순이 지옥 스푼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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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옥불 난고나 극복 아니 비어있는 카드 그래서 타락 언제나움 그 타운 맨날 육강령이야 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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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불